당신도 알고 있었어? 봉선화가 봉빛 난 거? 깜짝이야. 당신도 안 거야? 잘 됐네. 오메 불방 봉선화한테 딱 하나 걸리던 게 소녀과장 타이틀이었는데 재벌 딸이라니. 이제 얼씨구나 가면 되겠네.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? 알면 말을 했어야지. 당신도 봉선화가 샤룸박인 거 진작 알았으면서도 나한테 입도 뻥끈 안 했잖아. 당신이 진작 나한테 얘기했으면 일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어. 일이 꼬여? 그 일이 어디서부터 꼬였는데 그것도 내 탓이야? 그만둬.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. 뭐야 너. 건방지게 네가 왜 나서? 너랑 김주철 결혼 내내 수상하게 굴었지. 그거 이혼 규책 사유에 해당되는 거 알고 있어? 누가 할 소리? 당신 결혼 내내 봉선화한테 찝적거린 증거 나한테도 다 있어. 그래. 어디 한번 끝까지 갑시아. 나쁜 새끼. 당장 봉선화한테 달려가겠지. 정말 이혼할 거지? 보며 몰라? 선화 왔어요? 너 여기는 왜 와서 선화를 찾나? 아직 병원에서 왔나 보네. 병원? 병원이라니? 주혜란 의사님이 트럭에 치여서 지금 수술받고 혼수상태예요. 아니 어떻게 하다가. 선화를 구하려다가 대신 다치셔서 입원 중이에요. 선생님. 그래서 선화는 괜찮은 거야? 괜찮은 거 보고 왔거든요. 아무튼 선화 오면 저 왔다고 전해주세요. 참. 선화가 주혜란 의사님 친딸인 거 아셨음 저한테 진작 귀땜을 해주셨어야죠. 뭐야? 그럼 선화가 덜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? 아니 그 큰 비밀을 다들 꽁꽁 챙기고 어쩌자는 거야. 어디를 데려와? 회장님도 이제 아시잖아요. 주혜란 의사님이 제 엄마라는 걸. 뭐라고? 누구 때문에 이 사람 여기 이렇게 놓아있는데 봉선화 당신 구하려다 이렇게 된 거 아니지? 그냥 뻔뻔스럽게 어디다 얼굴을 티밀어. 당장 못 나가? 오늘은 그만 가보겠습니다. 하지만 잊지 마세요. 제가 회장님께 한 말이요.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.